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여러분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하고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차차 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께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의심하지 마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정말 부끄럽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고 물론 살짝 본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합니다. 물론 성적을 공개하면 어떻게 그 성적으로 선생님 하셨어요? 라고 할까봐 성적은 자르고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만 살짝 가지고 왔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특기 흥미 축구, 2학년 축구, 3학년 사물놀이 제가 축구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놀이 좋아하고요. 사물놀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정말 뭐 그렇게 될 뻔하기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께서 너 그렇구먼 사물놀이 특기생으로 가 할 정도로 사물놀이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민족의 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어쨌든 축구, 3학년, 놀이, 음악 뭐 이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건 진로 희망사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꿈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2학년,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담임선생님 성함이 윤맹자, 희자 쓰시는 은사님이신데 지금도 이제 가끔 요즘엔 최근에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연락드리면서 모셨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너무 멋있다. 나도 꼭 선생님이 돼야지 라는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고요.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돼야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돼야지 조금씩 꿈을 좁혀갔죠. 그래서 교사, 사범계열 교사 제 꿈이었고요. 부모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이런 주의셔서 똑같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특기사항을 볼까요?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써준 거랑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잘 써주신 거예요. 볼게요. 학생의 진로 희망이 적성에 맞다고 판단된 저는 선생님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사범계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범대 진학을 권고함 아, 너 사범대 가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주셨고 자, 3학년 때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2학년 때,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3학년 담임선생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범대 진학을 권고함 그래서 똑같죠. 사범대 진학을 권고함, 사범대 진학을 권고함 아, 지금 같으면 아무튼 그 당시 생활기록부를 써주신 저의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그렇게 사범대 가고 싶어가지고 사범대 가셨고 선생님 하셨네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제 좌우명이 있어요. 여러분 좌우명 있으세요? 저는 좌우명이 좀 건방지지만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지금 제가 만난 성적 지금 제가 만난 이런 어떤 어려움은 결국 외부의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에게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저를 세뇌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역사교사 김종홍이라는 스티커를 이거 대학교 때 만든 거거든요. 대학교 때 만든 거를 지금도 제 신분증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 대학교 때 저 스티커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굉장히 촌스럽죠. 금으로 된 한참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때 만든 스티커를 지금도 가지고 다닌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저의 핸드폰 소지품, 지갑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사범대에 왔고 나는 꼭 역사 선생님이 될 거고 나는 역사 교사야 라고 끊임없이 세뇌시켰다고. 심지어 제가 공부하는 독서실 책상 앞에는요. 역사 교사 김종홍이 써 있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펜이나 연필에는요. 역사 교사 김종홍이 다 써 있었어요. 스스로 나는 교사라고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세뇌시킨 거지. 의심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원하고 원하고 원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세뇌시키고 의심하지 않아서 만들게 된 그 교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엄청 높았겠죠. 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자취 생활을 잠깐 했던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남학생이에요. 종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국어를 전공했고요. 전 역사를 전공했고요. 이제 박종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종혁이 안녕? 자 어쨌든 그 친구랑 둘이서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와서 집에서 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자 박 선생 음 잘자 김 선생 오글거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 종혁이와 저는 진짜로 선생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 대학교 21학번 누구누구야? 라고 서로 불러주는 거야. 처음엔 되게 오글거리거든? 나중에는 그게 당연히 내 학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교사라는 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한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 메가스터디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학교가 좋았고요. 제가 정말 어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인데 저예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제가 찾아서 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연극제도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아이들을 보면은 와 이 친구는 되게 이거 잘할 것 같아. 이 친구 이거 잘할 것 같아.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올해 초 2019년도 2월달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다가 급작스럽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찍은 사진은 멋있고 잘생긴 사진은 없습니다. 저는 멋있고 잘생긴 사진은 없고 전부 다 이상한 사진들만 그렇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엽사 콘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체면을 걸면서 세뇌시키면서 노력한 거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는 지금 이 자리가 독서실이세요? 학교 교실입니까? 집 책상이에요? 앉아서 이동 중에 어쨌든 뭔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자 그런 사이트에 들어오신 거고 원하는 걸 찾아보고자 지금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을 믿으셔야 제가 여러분을 응원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응원할 때 그 응원이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응원을 하면 뭐해요? 내가 나를 못 믿고 아 응원 하나 많아 어차피 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렇게 믿어서 뭐합니까? 어차피 안 될 사람 안 되잖아요. 제가 해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산증인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꼭 믿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런 의심하지 않는 이런 습관들이 같이 한다면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을 이뤄내실 거라고 자신있게 추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